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반전매력이죠 반전매력 공대 출신 어? 공대도 공대인데 아 육지말씬도 공대야 어 육지말씬도 공대고 무대 위에서만큼은 엄청난 섹시미를 자랑하는 화끈한 공대구나 걸스데이 입니다 너무 재밌는게 남자 보컬 두 분 그리고 또 여성 보컬 두 분 오늘 걸스데이 대표로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붙게 됐어요 형과 또 같이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상희 선배님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진짜 제롱 부리고 들어올게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신용재씨 윤민수씨 그리고 너무나 귀엽죠 걸스데이 화이팅 저희는 진짜 첫번째 될지 몰랐거든요 첫번째 돼가지고 일단은 뭐 잠깐 파는씨 갔다올게요 긴장돼가지고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안취가 아니에요 사장님 김치기에요 이거 좀 고치기예요 자 그냥 강동 설정 해당 약 약 약